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사 디케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입니다. 이수님. 저희가 최근에 USB-C DAC 이런 아이바소 DC02 제품 그리고 이거는 메이주 하이파이 DAC 프로 이렇게 두 가지를 소개를 했죠. 사실은 이게 두 가지 이상 소개를 했었죠. 아이폰용 FIO 제품도 소개를 했었는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사운드가 영 꽝이었습니다. 폭망. 그래서 아이폰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처 제가 생각을 못한 게 있더라고요. 어떤 아이폰 유저분이 댓글에 달아주셨어요. 아니 이런 메이주 제품이나 아이바소 제품 같은 경우도 이런 아이폰용 젠더를 쓰면 쓸 수 있지 않아? 아니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야. 이거는 안 써봤는데 우리가 보통 아이폰용 정품 카메라 킷이라고 USB-A 단자가 생기는 그 악세사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보통 아이폰에 꽂을 수 없었던 USB 장비들을 거기다 꽂으면 모두 다 작동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작동하고 어떤 것들은 작동 안 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류 DAC류 이런 것들은 대체로 작동을 했던 걸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해서 잘 썼던 게 드래곤 플라이 USB-A 단자잖아요. 드래곤 플라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이폰 카메라 킷에 꽂으면 작동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조비년 같은 경우는 차에서 드래곤 플라이 레드를 아이폰에 꽂아가지고 쓰고 계시더라고요. 아 바로 그래서 드래곤 플라이 같은 제품도 됐었고 다른 오디오 인터페이스도 제가 예전에 아마 방송 찍을 때 아이릭 제품도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을 해봤었습니다. 와 그 아이릭 제품 리뷰한 지가 2년 된 것 같다.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리익스프레스를 뒤져가지고 두 가지 제품을 한번 사봤습니다. 두 가지 제품을 산 이유는 딱히 없어요. 혹시나 안 될까 봐 그렇죠. 하나 샀는데 안 될까 봐 제품의 잘못인가 아니면 아이폰의 잘못인가 를 알기 위해서 두 가지 제품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를 했는데요. 이 젠더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브랜드가 있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구매한 알리익스프레스 링크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무명의 제품입니다. 둘 다. 과연 이게 될까? 둘 중에 그래도 이거는 락이라는 브랜드가 있다. 네. 이거는 아예 아무 마크도 없어. 아무 마크도 없는 제품부터 한번 테스트를 해봅시다. 실은 이 방송을 찍기 전에 테스트를 안 해보고 그냥 왔습니다. 아 그러면은 형님도 결과를 아예 모르시겠네요? 몰라 지금. 스릴 있는 방송. 내기 한번 할까요? 되냐 안 되냐? 네. 너 어느 쪽에 걸 건데? 저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된다? 네. 왜 안 될 것 같아? 그냥 제가 수년간 애플 제품을 경험해본 촉으로 안 될 것 같아요. 이딴 거 안 받아들여줄 것 같아? 네. 난 될 것 같다에 걸겠습니다. 그러면. 네. 자 일단은 꽂아봅시다. 네. 꽂고. 이어폰 이어폰. 이어폰은 셀렌토. 과연 소리가 날 것인가? 과연.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나온 거야? 폰으로 나온 거지. 너 귀로 나온 줄 알았어 지금? 어 그래서 속았네 난 또 속았네. 폰으로 나왔어 폰으로. 폰으로 나온 거죠? 아 이게 안 잡히네. 혹시 접촉이 뭐 안 좋거나 그런 거 아닐까? 아니 애플이에요. 안 될 거예요. 안 되네? 아예 인식이 안 되네? 아 폰 스피커로 자꾸 나오는데요? 이 락이라고 써있는 이 제품 한번 꽂아볼게요. 아니면 메이주를 바꿔볼까요? 일단 젠더를 연결해도 메이주 프로 제품은 소리가 지금 안 납니다. 야 근데 우리 뭐 안 걸었어 아무것도. 내기를 하긴 했으나 뭘 걸을지 아무 얘기를 안 한다. 저희 분점에서는 보통 채널을 통으로 걸거든요. 야 내가 지면은 그러면 니가 이 채널 먹는 거야? 다음 주부터. 프로듀서 이수 야 안 되는데? 아 그러면 끝까지 한번 테스트는 다 해봐야죠. 그럼요. 이번에는 아이바스. 아이바스 제품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아무 상표도 없는 이 제품을 꽂아서 느낌이 좋지 않은데? 야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채널 안 걸길 다행이다.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하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젠더가 문젠가? 근데 제가 비슷한 경험이 노트북으로 맥북에서 몇 번 있었어요. 이게 맥북이 막 신형으로 업그레이드 될 때 갑자기 이제 포트들이 막 바뀐다거나 뭐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그거를 젠더를 막 여러 번 두 번 세 번 꼈을 때 보통 인식이 잘 안 됐던 그래요? 안 되네? 망했네? 젠더를 그리고 얘는 지금 단순히 충전을 위한 젠더 아닌가요? 충전 젠더일까?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데이터 전송의 의미를 안 가지고 있는 젠더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젠더 잘못일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되는 젠더를 알고 계신다면 댓글에 추천 좀 해주십시오. 일단 제가 구매한 두 가지 젠더로는 실패 망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그 뭔가 채널을 건다던가 이런 내기를 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휴 제가 이 채널을 먹을 수도 있었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아이폰을 오늘도 구제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네요. 근데 진짜 내기 결과에 상관없이 안타깝긴 안타깝네요. 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이게 사실 USB 작동이 보증된 액세서리는 그 카메라 킷밖에 없기는 해요. 그렇죠. 아마 그렇게 보증받지 않은 액세서리들이 잘 안 될 거예요. 아이폰은 좀 그런 게 있지. 네네. MFI 인증 받은 것들만 막 돼버리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있죠. 가끔 그냥 뭐 핸드폰 충전도 잘 안 될 때가 많으니까. 실은 얘네들은 아이패드에 꽂아서는 또 잘 될 거예요. 아마. 아. 아이패드 프로. 네네. USB-C 단자니까. 걔네들한테는 잘 될 거예요. 근데 또 웃긴 게 뭔지 알아? PC에 테스트해봤다. 두 개다? 네. PC에 테스트했더니 아이팟서는 돼. 얘는 안 되던데? 맥북이에요? 아니 그냥 PC. 그냥 PC예요? 그건 또 왜 그래요? 드라이버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게 있나 봐. 얘는 바로 작동하는데 얘는 또 안 되더라고. 한번 내 노트북에다 꽂아볼까? 어. 맥북에다 한번 꽂아볼까? 저 USB-C요. 나 가방. 이게 됐어야지 오늘 딱 기분 좋게 딱 그런 건데. 아, 안 되네. 차피나 봅시다. 사운드에. 지금 메이주 꽂았어요. 아이팟서 꽂아보세요. 아, 아이팟서는 바로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랬다니까? 찍어놔야겠다. 지금 보시면 메이주하고 아이팟서 나란히 꽂았는데 화면에 보시면 아이팟서만 인식이 됐습니다. 메이주는 인식이 안 됩니다. 혹시나 맥북에 이거 DAC로 사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팟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건질 만한 정보는 하나 알려드렸대요. 맥북엔 아이팟서. 맥북엔 아이팟서. PC에도 아이팟서. 이게 아마 몰라. 메이주가 뭘 잘못한 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유행해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수 엔지니어의 채널 습튜브도 많은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찾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자 6천명 넘었더라고요. 아, 네. 오늘 6천명이 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세티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너무 궁금해서 애플 정품 카메라 킷을 사왔는데요. 이걸로는 이렇게 아이바소 연결을 하니까 작동이 됩니다. 메이주 프로는 여전히 이 연결에서도 작동이 안 되고요. 아이바소는 되네요. 세팅은 애플 카메라 킷 변환잭 그래서 아이바소 이렇게 정말 길고도 긴 연결이 되겠습니다. 모가 내린다 모가 내린다 달콤했던 흔적들이 끈적이며 무너져간다 모가 내린다